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악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결정을 하고 배송까지 돼서 어제 집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만년필을 소개해 드릴 거에요 그래서 이벤트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라미라는 독일제 만년필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약간 선물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백까지 준비가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직접 포장을 뜯어 가지고 이 제품을 써보면서 느낀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해외 직구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타오바오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타오바오 직구가 중국 직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실하는 어플을 통해서 편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썼던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두께는 어느 정도인지 필기감은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춧가루 참고도 돼 참고집은 이때까지 찍어보는 방법이 아니라 할 수 없네 엄청 뜨거다 저는 아 쉬고자겠는데 아 쉬고자겠는데 아 이런 거 못하는 게 사진 잘 좋아하겠다 이렇게 안 남았고요 다행히 정신청하시겠소 다행히 형태 모든 것을 다 이거 다 포함해서 이걸 다 포함해서 같이 나오는 맞아 네네 이런 들리지 않나 이제 다 네 아니 고춧가루 식당팩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고음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바닐스타일 떠올랐어요, 이런데요. 조금 더 많이 들어. 여기 있네요. 20분 세면대가. 우와! 아! 아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신분이 우리 수정에서 신분을 구하는 거예요? 네, 다. 아, 화장실 좀 하라고. 아, 아니죠. 이제 6점 써서 조금씩 마신다는 거예요. 여유가 좀 춰야 되잖아. 아, 아. 여유가 좀 춰야 되잖아. 아. 여유가 좀 춰야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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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아이돌은 때 반응도 péri 지키지. 아. 액션as. 언 cone unde 액션 participar. . 고춧가루 크기도 허진대 인수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풀다니 이렇게 이리처럼 정말 설명이 잘 나왔어요 여기 나를 하면 진짜 좋아 살짝 심쾌하게 이어진다 서로 가져 보지 않는 거다 사실 주인세대도 그렇지만 50분 날도 만나고 싶진 않거든요 단자만의 인수할 필요가 그래 이게 만들기 때문에 랩도래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아요 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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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잘 보셨나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가성비가 아주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준비했고 수업을 들으시거나 설계를 하시거나 또 간단한 메모 작업을 하시면서 이걸 사용하실 때 아주 부드럽고 기분 좋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걸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선물은 여러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 당첨자 분들에게는 직접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러분들의 비전도 들어보면서 저와 연말을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분을 초대해 가지고 만나볼 예정입니다 장소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날지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첨자 분들과 연말을 함께 나누면서 영상도 같이 찍고 제 영상에 나오시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체의 비용과 식사는 제가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선물 또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만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댓글 이벤트인데요 그냥 이름과 메일만 남겨주시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건축에 대한 열정과 꿈, 비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건축을 시작하게 된 계기 건축학과를 가고 싶은 이유 그리고 왜 건축을 좋아하는지 이런 여러분들의 비전 나는 건축을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아무런 이야기도 좋아요 건축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이야기를 써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재밌고 이야기가 더 많이 될 것 같고 또 이분은 정말 건축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시구나 그렇게 열정이 있으신 분을 만나야 저도 자극이 되고 또 이 선물을 드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을 좀 마무리를 잘 하고 싶고 또 같이 영상을 찍었을 때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장소나 또 시간 이런 것들은 당첨이 되면 함께 조율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예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연말에 어떤 구독자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오프라인 만남을 주선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벤트 참여율이 높고 많은 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볼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 연말에 함께 만나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나누고 올해를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보면 송년회겠죠? 저와 송년회를 같이 함께 보내실 분을 찾습니다 현찬학트 송년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